유성 복합터미널 사업 협약 체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승소했습니다. 대전구법 제임 인사부는 대전도시공사가 제기한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협상 대상자인 롯데건설과 현대증권,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측이 사업 체결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들을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전도시공사가 고지한 사업 체결 기한까지 우선협상 대상자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기한 내 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에 대해 후순위 협상 대상자인 지산DNC 측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말로 마무리하는 시장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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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단에 대한 시장단을 Со입학상 대상자인 롯데건설과 밤리드 정당한 수행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